2019년 상반기에 500대 기업들이 채용을 하면서 특징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경력직 채용이 늘고 수시채용 증가하고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도입하기도 했죠. 인턴 도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 도입하기도 합니다. 채용, 연계형, 산학, 협력생을 확대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죠. 구직자들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구직자들이 상반기에 몇 번 지원했냐 약 12.6회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51회 이상도 있어요. 와 51회 그러면 밥 먹고 지원하고 밥 먹고 지원하고 밥 먹고 지원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겠죠. 근데 서류를 몇 번이나 통과했을까? 좀 의문이 가네요. 평균 서류 합격 횟수가 2회인데 한 번도 합격 못한 사람들도 34.1%나 됩니다. 소모전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았다는 거죠. 면접 합격 횟수 평균 1.4회입니다. 취업준비기간이 5.4개월이라고 하는데 상반기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 전년부터 계산할 수도 있죠. 평균적으로는 1년 이상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류에 왜 불합격하는지 스스로는 스펙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아요. 나이를 꼽기도 하고 자소서를 잘 못 써서 직무 관련 경험이 없어서 정보가 부족해서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기업은 직무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스펙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즉 기업이 평가하는 기준하고 완전 다른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죠. 그리고 나이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 나이 정도 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지원자들이 나이의 부담을 느끼는 게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이가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직무 적합도 그리고 잠재적인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스펙이 부족해서 지금도 나이가 많아서 이걸 따지고 있으니 문제가 있겠죠. 구직자들이 어려워한 이유 채용 공고가 부족하다. 아니에요. 공고로 많이 떠요. 여러분이 통과를 못해서 그런 거죠. 직무 관련된 전문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인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 준비해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고 직무 역량을 위주로 해서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못 해온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스펙이 상향 평준화? 아니라니까요. 기업의 채용 기준이 다르다고 시험이 다름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국가고시가 아닌데 통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지원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자기소개서가 왜 까다로워졌냐고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직무 역량을 평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채용에 맞춰서 제도가 바뀐 것 뿐이에요. 수시채용이 늘고 미안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업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구직자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사람을 그들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뽑는 것 뿐이에요. 잔인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입사를 했는데 기업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뽑고 싶은 인재가 없대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대요. 아니 몇 명 뽑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이게 기업의 입장이에요. 직무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적합한 인재가 별로 없대요. 기업은 여러분들을 차가운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는 것 뿐입니다. 너무 살벌하게 시작했나요? 자 왜 안 뽑냐?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뽑긴 뽑아요. 급해서 뽑아요.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기본은 할 것 같고 딴 사람보다 나았고. 근데 뽑아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만족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냐? 아니요. 딴 사람에게 일 더 시키면 돼요. 순환보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정규직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 업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이 절실한 건 아닙니다. 절실한 건 여러분이죠. 그죠? 답답해서 이런 데 가죠. 모 대학교에 사는 채용설명회인데 보통 채용설명회 가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스펙 많이 보나요? 아니요. 안 봅니다. 라고 그러겠죠. 스펙 많이 봅니다. 라는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몇 명 뽑나요? 봐야 알죠. 괜찮으면 더 뽑고 별로면 적게 뽑겠죠. 자수서 많이 보나요? 불필요한 걸 왜 내라고 할까요? 토익은 그냥 커트라인이나 높은 사람이 더 낫겠죠. 낮은 것보다. 그런데 토익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토익 강사 뽑는 시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뽑는 사람 입장에서 이 질문은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실제로 채용설명회를 왜 하냐라고 물었을 때 친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한대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거래요. 별 기대도 안 한대요. 질문이 별로래요. 제대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해서 하는 질문들 거기에 답하고 있는 게 짜증난답니다. 그러면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알고 하는 질문은 이거죠.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죠. 회사 가장 중요한 게 판단하는 게 뭐냐? 얜 좀 찾아봤네. 회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먹거리 사업은 뭐냐? 새로 먹거리 사업 시작했다면 그쪽 분야 있겠죠? 키우려는 조직은? 사업부 구성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맞는 일이 어떻게?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잘 모르고 막 지원하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채용설명회 때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안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채용설명회를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미 이전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용설명회를 돌아다닐 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회에 가서는 그걸 토대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조사한 걸 토대로 이런 질문을 해야지 불안해서 그냥 하는 질문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